다음 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인데 사모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모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들이시죠. 그런데 지금 한 노인, 한 부부의 기도가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겁니다. 더 세밀하게 말하면 한나의 기도지요. 한나가 지금 나시리를 놓고 기도를 한 겁니다. 이때 나시리는 모습은 머리도 기르고 약대 틀어서 입고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사모엘상 2장 1절에 10절에 보면 사모엘이, 한나가 사모엘이라고 한 찬양입니다. 아들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는 찬양이에요. 사모엘상 3장 1절에 4절에 보면 사모엘이 이제 엘리에 있는 그런 교회에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 제목과의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어떻게 내가 어떻게 잘해서 얻은 걸 이렇게 아는 사람 많습니다. 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나는 몸이 안 좋은데 말이지 내가 이 약을 먹고 이걸 먹고 나았다 이렇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맞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음식과 어떤 약과 이런 걸 통해서요 그 사람을 건강하게 축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응답받으면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주로 이렇게 어떻게 내가 누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 응답받으면 실천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한나는요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이래만 했을 뿐인데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꼭 참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붙잡은 은약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고 하니까 어릴때 들어간 것은 완전히 이거는 재산이 되는 겁니다. 어릴 때 뭐가 더 같냐가 다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그걸 알고 어린이 넷넷넷게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메시지 지쳐가지고 나 이제 안 듣는다 이런 날들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는 이익이 됩니다. 어느 날 또 어떤 부모가 너무 지혜 없이 말하면 아이에게 강제로 외국하고 일어납니까 그래 해도 결정적인 순간이 이익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 벌써 은약을 들은 게 뭡니까? 저 나시린 은약입니다. 이 은약을 붙잡은 거요. 어릴 때 이걸 가지고 사무엘은 큰 겁니다. 그리고 은약의 곁에 누웠다. 어릴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은 이제 어릴 때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래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선지자의 축복을 어릴 때 벌써 가슴에 담은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 이 은약이 미스바 운동으로까지 연결되어 졌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은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그 아이들이 은약을 못 받아들이고 다른 걸 받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멀리 있는 렘던도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렘넌트가 실패하지 않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게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일을 저런 일 당한다고 해서 실패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 은약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걸로 막 넣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게 돼요. 이 은약은 반드시 응답되는 여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벌써 그냥 여정이 아닌 이 나시린의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벌써 은약계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선지자지만은 지도자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스바 운동을 불리는 거죠. 뭐라고 기록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 자, 이렇게 들어간 언약은요 응답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지도와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 그리고 그리고 그때의 아시다시피 은약만 붙잡았는데 불레설에게 빼앗긴 은약계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사무엘이 갖고 온 게 아니라면 사무엘 어릴 때인데요. 사무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미스바 큰 대회를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불레설이 쳐들어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서 불레설을 다 막는데 그때 나온 단어가 에벤에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내용들이 그때 벌써 나오길 시작한 거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 평화죠. 이런 은약들이 지금 사무엘이 걸어온 여정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란 인물을 키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성취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만 붙잡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붙잡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히 붙잡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괜찮아요. 이 은약을 제대로 붙잡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란 말이에요. worry, being worried or being concerned with how you can accurately hold on to the word is a very important concern that you can have. 오늘 유목사님이 기생 기생 라베 설교 했는데 빨간 줄을 묶어 가지고 표시됐다. 이미 쓰지 듣고 빨간 옷 입은 사람 전달 다니는 사람 있는데 정말 그런 안됩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한동안 내가 하지마 하지마라고 막았더니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래받으면 안되죠. 까만한 사람은 전도 안 할 겁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졌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0편 99편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제자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요호와께 구하여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된 히브리스 11장 32절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정인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잡은 언약이 성시만 된 게 아니고 다른 후대들이 벌써 그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돼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삶이 움직일 수 있도록 붙잡아라.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설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은의의 말씀을 따라다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겁니다. 그런 교인들이 한국에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은혜 받겠다고 여기다니 저기다니 그게 은혜 받겠다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걸 뭘 모르는 거 올바른 교회라면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교단이라면 그 교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겠죠.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내가 무조건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면서 크게 오는 것도 있고요. 또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이죠. 이건 뭡니까? 마땅히 사람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이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얘기를 지어다. 어떤 비밀입니까? 자세하게는 오늘 중직자 대학원 강의 제가 경인 이만우 가서 하게 됐건데 그때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견을 주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죠. 아니 공식적인 걸 비밀 하지 않잖아요. 나하고 상대하고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대단한 거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응뚱한 데 충성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비밀이 있어요. 그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로 남아야 됩니까? 베드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랬죠.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비밀을 맡은 자요. 대사요. 대사를 보냈다는 것은 그 중요한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로마서 16장의 사람으로 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가진 인생 작품을 만든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안 하나도 됩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말씀 속에만 있어라.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병들에서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만 있어라. 성취돼요. 혹시나 성취돼요. 혹시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 아닌 밖에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실패입니다. 사무엘의 사무엘의 생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많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1부 2부 예배 성경 말씀을 미리 찾아보세요. 그것도 자세히 지금 시간 있잖아요.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예배 전에 찬송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혹시 내 모르는 단어 있나 없나 안 단어 이런 거면 확인하고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내가 이 말씀 속에 어떻게 있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역사에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문제가 오는 것이 금방 온 게 아니거든요. 쌓여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기를 아 저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 갑자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쓰러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가 쓰러진 거지 쓰러진 건 갑자기가 맞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진심으로 영적인 희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도 많고 연약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약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